몽이는 어렸을 때부터 말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말들을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에 말들을 흘려도 어떻게 사느냐고 수고했어. 깨끗하게 닦아줄게. 이제 조금 쉬면 따뜻해질 거야. 4년 전에 몽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어서 눈만 깜빡깜빡하지. 24시간 병원을 수도권 서울을 다 돌아다니면서 몽이를 데리고 갔는데 가는 병원마다 다 안락사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끈을 놓지 말자 해서. 앞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더 오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놀이터에 가고 싶었어요. 매운 주제에 가고 싶었을 때, 더 많은 고추를 만들어 빼면 제거하고 싶어요. 이제 집에서 가고 싶었어요. 난 고추를 닦아줄게요. 부분도 다 먹기 위해 가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